가슴이 너무 심각해. 가슴이 너무 심각해. 아 오빠 오빠. 왜? 야 진짜 존나맛 없어. 진짜 존나 맛없어 인스타 맛집이라며 맛 때문에 존나 없는데 주를 왜 이렇게 길어 사는데? 30% 내렸잖아 존나 많아 얼마나 맛있어 나는 진짜 국밥 13,000원씩 돼가지고 노랫단게 진짜 혐오스럽다 오빠 그러지 말고 차라리 평냉을 먹어야지 그 돈이면은 평냉은 16,000원이지 요즘 높이는 근데 예전 높이 같지가 않았다 더워 더운데 밀크 커피 말고 더 덥다 그렇지만 곱밥에는 밀크가 국룰이잖아? 먹긴 해야돼 에너콘이 없어 땀 담아 다 묻었어 이거 진짜 이거 뭔데? 왜? 이거가 필요하겠어 그 뭐 사랑이 싫은 너한테 진심? 어 우리 곧 2001인데 그래서 서른 제로 다 놔주려고 나 진짜 오랫동안 고민한거야 어 그럼 나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거? 진심 싸 진심 왜? 응? 이거 뭐야? 내가 진짜 고임 안했는데 이런 결론을 도달했어 나는 나는 절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인간이 못된다 왜? 돈 때문이야? 어 응 그래서 말인데 응 그 그 뭐? 그 그 있잖아 있잖아 그 그 여행 적금 여행 적금 뭐 니가 돈을 훨씬 많이 냈잖아 그치 어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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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? 아니야 그럼 시켜쓰봐 그러면 우리 쿨하게 반띵할래? 아 너 진짜 진짜 진심이야? 반띵 해줄수 있어? 해 하 해 해 해 해 해 해 해